이동 안녕 안녕! 유아이와 은조입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메이크스타! 저희 몇 년 만에 드디어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거의 1년 9개가 아니지 1년 10개가 2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원래 바라더 활동 때 코로나가 흐내지면서 계속 연기가 되다가 드디어! 이제 드디어 메이크스타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박수! 박수! 저희도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저희만큼 팬 여러분들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오늘 한번 즐겁게 재밌게 잘 놀아봐요. 기대하세요! 안녕! 안녕! 바다! 또 경그럽게도 너와 나네? 저러게! 지바 전화 난! 제법 크리스마스 같은 걸? 이 캐롤과 우리 셋! 조명! 온도! 습도! 냄새! 노래까지! 아 은주야 냄새는! 은주야 냄새는! 팬분들이 못 느끼시잖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야지! 아 그래? 함께 느낄 수 있는 거? 우리 미모? 그렇고요! 소환할 수 있지!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다들 뭐 시켰어요? 저는 아이스티 달게! 달!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들렌 두 개 더 시켰어! 마들렌 두 개 더 시켰어! 그거 중기능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니까 딱 너네 얼굴 딱 예쁘게 나와! 아 진짜요? 너무 멀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봐봐 은주야 예쁘지? 오 완전 예뻐! 드디어 수도상둥이 같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용기통 같냐! 뭐야 진짜! 아 진짜! 눈빛이 진짜야! 눈빛이 진짜야! 아 눈빛이 진짜야! 아 나 목소리만 들어가지고 은주가 원래 좀 연기 톤이긴 하시면 빨리 수민아 이거 얼마커로 준비를 찍어서 애들 보여줘! 넌 웃긴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완전 눈막 눈막 이렇게 딱! 콧구멍! 콧구멍! 하나다! 야 웃고 있는데? 오오오오! 갑자기 시끄러워! 저는 오늘 아이스티에 샤츄 가 있을까요? 아샤츄! 아샤츄는 뭐야? 유아이스티 멋이네요? 약간 샤츄 가가지고 조금 쓴 거 그런 거 어어 그냥 그 아이스티? 이거 샤츄 하나 넣어서 약간은 멋있네! 닮슨! 닮으면서 닮으면서 쌉싸름한 게 약간 미러스윗 갑자기 아샤츄 로 저 따라해요 아샤츄 맛있었어? 근데 카페인에다가 아이스티를 추가한 거니까 이거는 티 추가 우와! 맞아 맞아? 진짜 아이스티와 아메리카노가 좋아? 오빠 신기해 맛있네 지민이 표정이 얼떨떨는데 지금? 신기해! 아이스티 맛도 나면서 아메리카노 맛있어 약간 합쳐진 게 아니라 그냥 아이스티와 아메리카노로 같이 마시는 느낌이야? 같이 마시는 느낌 딱 그 맛 짠 짠 짠 짠 짠 짠 규향 있는 곳이에요 짠 짠 짠 야 너 진짜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더니 왜 따라하냐? 하하하하 무슨 표정 지었어? 너를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어 지연아 지연아 아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어 스민이랑 저랑 애칭이 있거든요 애칭이 뭔데? 이거 둥글레차와 레모네이드 저희 둥글레차랑 레모네이드에요 그 이유 좀 맞춰보세요 둥글어서 둥글레차 제가 지금 아 내가 아 왜 이렇게 내 얼굴 레모네? 레모네이드 같네 그래 그럼 언니는 안 레모네 그럼 난 둥글레차야 이래가지고 둥글레차와 레모네이드 자 투샷 볼게요 레모네이드입니다 둥글레차입니다 이 별명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수망 뒤에 둥글레차라고 가로열고 써놨거든요 진짜로 아 난 봤어 진짜지 안녕하세요 얘들아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거 들키지 않게 앞에서 찍고 계셨어요? 네네네네네네네네 내 언니 어 찍고 계셨어요? 아이레모네 지금 무슨일이 있었던거예요? 수민아 수미씨 말해주세요 왜 왜 심각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거 찍어도 되는거 맞아요? 니가 나를 짜준다 아 너무 좀 잘됐라 미емся 언니가 열심히 찍어주는데 너네재미있는거 뭐라도 해야 그 아니야 지금 이거 재미없어서 짤이예요 짤 나 짤린단 말이야 그럼 음료를 마시면 생각을 해볼게 1,2,3 우린 6번까지 있잖아 4,5번 있다고 이렇게 3명이서 한다고지 1,2,9 1,2,3 안내면 진다가 가위바위보 웅조야 더위로 맞췄어요 안내면 진다가 가위바위보 운조야 안내면 진다가 가위바위보 언니 지금 재미있는 거 안 나오면 저 끌거에요 빨리 재미있는 거 해주세요 아 지금 벌써 꺼야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돌아 돌아 언니가 다 편집할 것 같아 언니 얘네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거 맞췄어 이것도 재미없고 이것도 재미없고 지금 빨리 이거는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맞췄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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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kommen 안녕 ud 자. 진짜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페이지. 너무 고마워요 페이지.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페이지. 오늘 아프시면 안 돼요. 늦은 시간까지도 고생하셨고 집도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메이크스타 팬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민씨? 오랜만에 이렇게 페이지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약간 저희만의 티타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히 기억이 날 거고 앞으로도 이 기억 영원히 간직할게요 페이지. 오늘 저희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금방 또 만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노트였습니다. 안녕. 사랑해. 안녕. 우리 더 찍어줘. 우리 더 찍어줘. 안녕. 안녕. 애자 근데 진짜 잘 나온다. 너네 이쁘다. 이쁜 척 해주세요. 네네. 아. 어. 맞았어? 많이 맞았어? 지원하네. 저풍기인 줄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쁜 척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쁜 짓.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